현재는 없어. 현재 4개거든. 한 사람은 내 차에 램프가 있는데 너무 밝아. 그 약간만 밝은 거 아닌지? 아니 그러니까 저거 애들, 홍내들 두세 개원도 던져오면 돼. 저 안쪽도 궁금한 거 말하잖아요. 애들, 홍내들, 이게 내가 생각할 수 있어. 아, 식힐티를 거기다가 아, 이렇게? 네. 팀장님, 오늘 무슨 날입니까? 도봉커에서 연중. 손꼽히는 이벤트 중에 하루 되겠습니다. 큰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중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더 멋진 큰 이벤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상품이 많이 걸렸다던데. 어마어마하죠? 상품 구경하러 가야겠네. 아니, 그건 뭔데? 이거 통로에 있어야 돼. 몇 개만 나왔네. 면 다 냈네. 저도 안 했어요. 화장은 안 했어요. 네? 화장은 하고 왔어요. 요실도 갔다오고. 단독, 또 도저히 하자. 그런 거도 저녁을 가지고 왔어요. 끝 detto. 앞으로 간접종량이 올러오잖아. 또 한 방향으로 아프게 안좋아. 그런 게 살아있었을 때 아니, 또 팡처파에 바꾸고 다 전체 통과하다고 저거. 여러분, 저는 똑같은거 우리 스타딩 포인트로 화이팅! 오늘 우승후보는 아니네 오늘 우승후보도 아니고 여기 우승후보네요 네 오늘 우승하시면 팬티 가져가신다면서요? 제가 평소에 노팬티를 하기 때문에 팬티는 저한테 사치고 네 저희 1회에 실내 CQB 대회를 진행하게 됐고요 필드는 보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임의로 통로를 만들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으니까 통로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시면 되고 우승상에 보셨다시피 한탄차기는 10발 게임 들어가실 때는 20발로 게임을 시작해서 한 게임만 해서 이기시면 2점 팀엔 1점 우승부는 0점이고 한 게임은 1분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진행하실 거고 게임 코너는 양코너에 보시면 주황색 콘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상대방하고 결정을 하셔서 어느 게임에서 시작하실지 선택하시고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게임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한 말씀 드릴게요 현재 준비된 장면을 보시면 하단에 지금 여기가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격을 할 때 누워서 우출 사격을 하는 거는 불폭행으로 보고 이거는 발견직시키는 게임에서 아웃시키도록 할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섰는데도 발이 보입니다 여기서 사격은 안 됩니다 여기는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사람이 그냥 발견이 되면 유해하셔서 바디샷이나 공간 사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격만 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제한된 부분에서 게임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게임 운영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 더 드릴게요 현재 오퍼레이터가 존재는 하지만 1팀 실내의 암흑종기다 보니까 저희가 따라 붙여 가지고 일착해서 판정을 못 해 드려요 그래서 의실리는 없겠지만 저희 팀원들께서 현재 상황에서 장애물이라든지 나머지 부착물이 많으셔서 피탄되셨을때 못 느끼는 경우가 없었을 겁니다 자기야 피탄된다고 생각하시면 금색시 전사라고 외치시고 나오셔서 판정은 셀프로 그냥 오퍼레이터한테 통치해 주시는 걸로 하고 예 늘 안전에 대해서 근접입니다 그 철망 마스크 꼭 하시구요 여기 천인하면 끄는건 안됩니다 고급상영하시고 게임에 안전에 유기하셔서 들게마시고 저희 그 여러 팀원분들과 운영해서 준비하신 상품들이 있으시니까 저기 보이신 MC팔은 제껍니다 손대신 말씀 원티퍼에서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드릴 듯이 제일 중요한 사실은 안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4명이 나와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진짜 한 1m 거리에서 쏘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황하기도 했고 고속이 되었고 하지만 오늘 게임을 어차피 스포실이 멀칠 수 없어요 쏘긴 싸요 하지만 가장 안전을 주의해서 게임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겸 오늘의 어떤 그런 강한 무료가 너무 재밌으면 자주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중에 보안을 보고 있어서 다시 말씀을 해주시고요 게임수는 90게임을 지금 예정하고 있어요 한 명이 14번을 경기를 뛰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시간이 1분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건 무승부입니다 무승부는 0점 차례패는 1점 보고 연구회사에 주시고 선물을 저희 경험을 15개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 다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1등부터 선택해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로 희망 자리는 비닐 안을 바깥에 갈바이보 벌써 수정 안이 Monti 스탑 전판 안에서 여코가 전판 저기요 간단히 보자 한 번도 안쏘 OK 어떻게 수리 준비됐습니까 3, 2, 1, 김샵! 15초! 10초! 게임 끝! 정지연승! 정지연승! 탄창 빼주시고요 여기 있습니다 탄 확인했어요 위치, 위치, 들어와서 자, 상대하시고 준비됐어요 정한 씨 준비 정한 씨 준비 정한 씨 준비 되셨어요? 잠시만요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3, 2, 1, 김샵! 다음 게임 자, 2개 필요 없어요! 또 우리 게임을 중간중간 봐주시고 안전한지 안 한지 또 많은 고사심을 살펴 주시는 걸 계속 확인했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말씀까지요? 안전하게 게임 즐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보니까는 여기 두 개만 쓸 게 아니라 다음에 세 개 하셔서 2대2 하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새로운 게임을 어디지? 의령을 제외한 실내적으로 게임을 새롭게 시도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서 새로운 시도가 될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또 새로운 게임으로 우리 팀장님이 또 게임을 한번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할인을 많이 제공해 주신 우리 지대병이 계셨고 요거 협찬하신 분이 여기 누구죠? 아, 김태균 협찬을 해주셨고요. 요, 아, 우리 부팀장님이 어마어마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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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요만큼인가? 예, 아, 이 제가 본인 화면 지켜야 된 거 아닌가? 안 지켜야 됩니다.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협찬을 했고 요거는 차돌 협찬을 했고 요기 요기 아까 요기 성진이 형 성진이 형 요거 좋은 거예요. 요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 이걸 가져가야 돼. 이게 트레이서 내장형이라서 되게 좋아요. 트레이서 일체형. 무지개 색깔로 나가. 총알이. 오, 우리 룰대로 꼴찌 부터? 꼴찌 부터, 꼴찌 부터, 꼴찌 부터, 꼴찌 부터. 일단은 그래도 1등이 중요하니까 1등 먼저. 어떻게 구해. 1등. 네, 진행. 아, 그러면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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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8 가져가기. 감사합니다. 선택해주시죠.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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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좋은거 안가져가고. 좋은거 안가져. 좋은거 안가져가고. 이거 하겠습니다. 자, 룰 한 번만 다 뺄게요. 꼴찌 3명 나와줍니다. 으아!! 승우, 승우, 승우미. 가위범까지 못하는 사람 한 명만만 딱 선정할게요. 아, 젊은 사람. 아, 젊은 사람. 아니, 젊은 사람. 승우ang의 레이밍 말고. 초등 경험을 하겠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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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십시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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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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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장심 없습니다 오늘 홈 먹을게요 갖고 싶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장당하다 네 괜찮습니다 자 이등으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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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양심있네 야 아 다행이다 좋은 선택 아니 저걸 내가 사자고 안되잖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4등 접니다 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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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갖고싶어 5등 5등 혼자에요? 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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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냉글을 자기가 왜 자기가 냉글을 가져가시네 6등 5등 5등이 안보는거 아니야? 2개 2개 그래 다들 총에는 욕심이 없는거 같아요 아 아유 축하드립니다 빨리 골라 빨리 골라 아니 아니 아니요 같은 6등인데요 어차피 같은 팀원인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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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매의 모습 팬티만 가지고싶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좋은거 많아 아 근데 저거 잠깐만 이거 팬티 남가놓으면 안되는데 이거 아 저 진시아 갖고싶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깐 이거 뭐가 남았나 흐Г흫 흫게 흐흫 하하 어휴 축하드립니다. 이제 잡으면 끝이에요. 잡으면. 아 큰일 났다. 제 모자 내가 노린건데. 모자 내가 노린건데. 다음 소리. 우동인가 이제? 11등? 아 11등? 11등 정환씨. 제발. 제발. 이거 두개 가져가세요. 두개. 그거 두개 안될데. 아 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즐겁게 게임을 했던것 같습니다.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다음 우리 10월에. 신청중이. 예. 원정게임도 준비를 할거구요. 그리고. 형 당체사진도 한번. 여러가지 고민중인데. 좀 더 큰 이벤트도 준비를 하더라구요. 10월 말에는 또 원래 해왔던. 항상 해왔던 전통적인 이벤트를 진행할거구요. 자 고생만리셨습니다. 조심히 계세요. 빨리 진짜 아쉽다. 자 찍겠습니다. 보시구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하십시다. 자 손 뽑고 하르티.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함께하십시다. 감사합니다.